감사원은 집값뿐만 아니라 소득과 고용통계에서도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통계와 관련해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 수석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여야는 감사원의 통계 조작 의혹 감사를 두고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이어 황덕순 전 일자리 수석을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들이 소득주도 성장, 즉 소주성 정책의 부작용을 감추려 주요 통계를 고의 왜곡했다고 판단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조사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관련 인물은 성역 없이 조사한다는 게 감사원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청와대 보육급 인사들의 조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여당은 윗선 개입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정치 보복, 여론 조작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 또는 모욕 주기 차원에서 감사원을 이용해서 구체적 팩트도 없는 상황을 가지고 동계 조작 몰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을 통한 여론 조작, 정보 조작 행위를 멈추십시오. JTBC 최승기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